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1면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내 최초로 장애통계 데이터 포털을 오픈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포털에서는 장애인 관련 주요 통계를 간행물이나 인포그래픽, 차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장애인 통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3면입니다. 정부가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장애인복지와 건강 등에 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정책시행계획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3면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김광한 중앙회장을 제13대 상임 대표로 추대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광한 상임 대표의 임기는 오는 29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입니다. 장애인신문 3연 장애계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고충현장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조세지원, 장애인기업인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장애인신문 5면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퇴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을 제가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이달 중에 있을 신규자립생활주택 2개소 모집대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12면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대한민국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21회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경기도 고양시 고향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리며 전석 초대로 진행됩니다. 공연은 전국 장애인합창대회 역대 수상 장애인 합창당과 전문 예술가들의 연합 공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함께 유행해 주장합니다. 자막제공 및 광고를 안쪽으로 estou 감사합니다.